오늘은 구수하게 돌아온 여행윤의 요즘맛집 지금 친구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황금같은 주말이네요 집에만 있기는 너무 아까운 날씨여서 외곽으로나마 밥을 먹으러 갑니다 아주 옛날 감성 뿜뿜한 곳에서 먹어볼까 합니다 오늘 날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그치 맑아서 다행이야 비가 와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다 주말이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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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진짜 주말 알쳤죠? 황금같은 주말 여행연의 브이로그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